하이, 헬로, 안녕 음악중심 사전 녹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, 목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번주에 그래도 한 번쯤 비가 내렸음 했는데 아, 이거 참, 날씨가 너무 좋아도 문제네 선하게 한 번 하네 여욱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아, 예 다들, 날씨가 좋나요? 그쪽은?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아바카파 고쿵카 땡큐 예, 인도네시아 예, 다른 가수를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팬들 예, 멕시코 반갑습니다 5초 양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질레 뭐야 구름 뿅 눈이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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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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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쳐 미쳐 베이베 이번 추척방 잘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멤버들이 한 명도 안 오네요 바쁜가봐요 혼자 활동하니까 외롭네요 또 한 명이 없어서 어떤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봐요 오늘 무대에 선났는데 오늘은 유독 발라드가 아니라 댄스곡을 치고 싶었어요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한국에 계시는 분들 본방사 사시고요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조만간 찾아갑니다 못 가는 나라는 못 가는 나라는 은혜가 만든 나라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봅시다 고마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